조네디 조단님 너무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프랑스 렘시마 스시 스위칭 임상. 우리가 영국에서 스위칭 임상이 얼마전에 마무리가 됐구요. 호주에서는 진행중이에요. 근데 프랑스에서 또 해. 이걸 왜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레퍼런스입니다. 데이터. 데이터 확보 의사들이 엄청 보수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자동차형 반도체가 안전을 되게 중요시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하물며 그러면 이 의약품은 얼마나 더 보수적이겠습니까 의사들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셀트리온이 스위칭 임상을 하는게. 왜냐하면 아무 문제없이 약효와 효능, 안전성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지만 처방을 하는 의사가 안심하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스위칭 임상. 스위칭 임상 뭔지 아시죠? 렘시마 IV 타입에서 렘시마 스시로. 그렇게 스위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 단가가 유럽에서도 많이 다운되어 있죠. 렘시마 IV 타입이. 미국에서는 인플렉트라.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제 렘시마 SC가 신약으로 내년 정도에 출시가 되면 유럽인이나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유럽의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쪽에서도 뭐 스위칭을 스위칭을 유럽 데이터 가지고 허가를 해주진 않을 겁니다. EMA 승인해줬다고 FDA에서 승인해주지 않잖아요. 그들의 별도로 실험을 해야죠. 임상 실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긍정적인 게 이런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쌓이면 쌓일수록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누구한테? 의사들한테. 그건 바로 곧 매출로 증대가 되는 거고 매출 증대는 영업이익률로 증대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눌려있던 우리의 셀트리온의 주가,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금 기류가 바뀌고 있죠. 하반기에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거다. 여기에도 이런 스위칭 임상이라는 이런 후재가 조금씩 하나하나 쌓이면서 그리고 백의젤마 CTP16 승인권고 떨어졌죠. 월요일날 내일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겹겹이 쌓이면서 셀트리온에 지치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게 결국엔 우리 자산, 우리 돈을 불려주는 불쏘식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